다음은 직선으로 상대방을 내려보는 동작을 보겠습니다. 2포인트 그리지 않고, 직선으로 상대방 코나 둘을 들어갑니다. 이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십. 아까 푸싱은 옆으로 가요. 지금 직선으로. 딱 잡고 여기서 하나, 밑에 여기서 잡고 상태에서 조금 내려놓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십. 그 다음, 이걸 연결하면 푸싱, 리버스 푸싱, 그 다음 직선 안. 그러면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이런 식으로 내려서 꺼져요. 그 다음은 플라이얼,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상대방 손목을 돌려줘요. 제가 손목을 돌려줘서 상대방의 얼굴이나 콧구멍을 갈거라고 그러는데, 손목을 돌려줘요. 볼이 툭, 보니까. 둘, 셋, 넷, 십. 하나, 둘, 셋, 십. 탁, 질어서.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십. 볼스윙, 플라이얼, 다시 푸싱. 하나, 둘, 셋, 십. 하나, 둘, 셋, 십. 탕, 탕.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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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이렇게 해서 치고 치고 치고. 이런 식으로 또 들어왔습니다.